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PHP와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이미 연동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다양한 내용들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윈도우라는 특성에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웹서버가 지금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주소창에다가 로컬로스트라고 입력해서 APM 셋업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수업 중에 여기 데이터베이스와 MySQL에 윈도우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시면 윈도우에서 APM이라는 걸 설치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되어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APM이라고 검색창에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APM 셋업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 트레이에 방금 제가 실행한 APM 셋업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상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 MySQL 관리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1270.0.1-myadmin이라고 하는 이 URL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이 MySQL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 MySQL 클라이언트죠. php-myadmin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루트 사용, 그 아이디, MySQL 아이디와 패스워드 알고 계시죠? 그걸 입력하신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거기서 자, 여기 SQL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 있는 내용 중에 자, 여기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 있죠? 이걸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자, 지리가 바르게 실행됐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럼 옆에 보시면 클래스라고 한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보면 클래스라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이 클래스에 있는 테이블이 나오죠. 그 중에서 자,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잘 출력되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웹페이지 만들기인데요. 이 APM 셋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자, 여러분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APM 셋업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파치의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의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리스트.php라는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지울 거고요. 그리고 저는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메모장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메모장을 열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메모장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웹페이지 만들기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예, 오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없은 문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머니로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방금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htdoc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C드라이브의 APM 셋업 밑에 htdoc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리스트.php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으로는 모든 파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코딩은 utf8을 선택하고 예, 저장을 누르면 자, 리스트.php라는 파일이 htdoc, 즉 아파치의 다큐멘트 루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을 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로컬호스트하고 리스트.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숙경은 컴퓨터공학과고 박재숙은 영문과고 박백태원은 컴퓨터공학과다 라고 하는 이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정보는 이 MySQL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웹을 통해서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저번에 리눅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